에이 혜리야 집에서 좀 해와라 네 오우 많이 자 이거 한가지만 하지 말고 요거랑 요거랑 매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쳐야돼 혜리 스팸야 나 봐 얘는 뭘까 칼 칼 카드 카드 카드다 자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 소리를 먼저 생각해볼까 자 소리 먼저 생각해볼까 자 C는 크 크 크 도 내고 스 도 내는데 여기서 크 R은 R A는 여러가지 소리가 있어 A가 내 소리를 한번 정리해보자 4개야 4개 짜증나게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2개 에 에 에 에 에 아 그 다음에 핀바닥 속 어 잘 기억하고 있네 여기서는 첫번째 대표 소리야 에 에 에 에 에 B는 B 그러면 C, R, E, B 이런 소리가 나는거야 두 명이의 됐습니까? 그러면 빠르게 C, R, E, B 빨리하면 뭐가 될까? Crab 그렇지! Crab 알겠습니까? 이 녀석은 Crab 였어, Crab 됐습니까? 바다에 가면 만날 수 있어 옆으로 다리를 내지, Crab 크랩 이었어, 얘 좀 이따 다시 물어볼거야 얘는 뭘까? 그렇지! 좀 더 자신감 있게 뭐라고? E, E, E 자, Y가 나는 소리 잘 만나기 힘드니까 정리해보겠어요 세 가지 소리인데요, 첫 번째 소리는 되게 특이해 뭐였더라 Y는 첫 번째 소리는 좀 조금 이따 할게 Y는 I와 E가 될 수 있어 Y는 I나 E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, 얘는 뭐가 된다? 줄여서 짤막이 된다, 일단 짤막 짧은 막대기 기억나요? Y 한 적 있죠? Y는 짤막 I, E야, I, E 자, 짤막이 뭔지는 이렇게 설명했어 자, 이거 이렇게 하면 뭔데? S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됐지? Yes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자, 이렇게 하면 이건 L이야, L 뭘까? 있을까? L로우야, L로우 Y가 지금 없다 생각하는거야 L로우인데, Y가 있으면 뭐가 돼요? Yellow 가 되는거야 아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O, O지 O, O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? 요 요, 요 이게 짧은 막대기야 나 그거 해도 I, E인데 여기서 E가 됐어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될까? 어 N, N 그치? N, N, 뭐야? N이 내는 소리 뭐야? N, N 니은 되잖아 그럼 뭐 되겠어, 이거? Any Any 뭐라고요? Any 한번 들어볼까요?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지 Any 뭐래요? Any 그렇죠, Any Any 이쁘다 자, 얘는 뭘까? 캠 캠 그렇지, 캠 캠 C는 A는 대표소리 A B는 늑 합쳐서 캠 캠 캠 캠 캠 캠 캠 캠 C는 A는 대표소리 N는 늑 합쳐서 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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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걘는 뭐였더라? can 걘는? cab 어... any 좋지 any 걘는? can or, ab 빨리한다 or, ab 빨리하면? cab okay crab crab 해봐 cra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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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crab okay 다음에 쭉쭉쭉쭉 이게 나타네 얘는 뭘까? set 그렇지 sat set 어? 얘는 어 어 맨날 보고 butt 그렇지 butt okay 유가내는 소리 다시 한번 아 알죠? 유가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해보면 뭐라 뭐라 뭐더라 여기선 여기선 뭐고 여기선 뭐고 하겠다 합쳐서 뭐고 하겠다 but 어? 아 여기선 안돼 but okay 그럼 얘는 뭘까? tab tab okay b는 a는 b는 ta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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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얘는 뭘까? 왜 뭐 뭐 뭐 뭐 뭐 뭐 보스 그렇지 보스 여기가 보스 보스 오케이 오가 오 됐어요 오리 보스 보스 이리자랑 그렇지 해니 보스 깨봤어 아니요 아 게임하는지 안하는지 몰래 확인해 보려야지 안 속네 게임하는데 보스 깨는 게임 아닌가봐 보스 게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야 얘는 뭘까요 패트 오케이 해리 금방 끝나겠다 금방 끝나 캠프 그렇지 캠프 와우 c는 크 a는 a 그 다음에 캠프 캠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캠프 캠핑 캠핑 이게 캠핑 알겠습니까 캠핑 캠핑 캠 뭐가 될까요 be b b bil p b es 아이가 가진 소리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. I 대표 소리 E 힘 받았어? 어 그렇지. I, E, 어 여기서 E 됐어요. 그래서 뭐가 됐다 핸도? Bill Bill 오케이. 이건 뭘까? X 와우! X 선생님 캣 탈까? 어떻게 탈까? 딱 보고 있었는데 액트 하네요. 액트 베리군 A는 A C는 크 T는 크 합치니까 액트였죠? 어 액트 오케이 이건 뭘까? 뱃지 뱃지 뱃 오케이 잘했습니다. 오우 나이스. 베리군 이거 그래서 시험도 잘 첨 어? 이거 그대로 쓰지 그랬어. 왜 지웠어? 아 잘했네요. 오케이. 크랩은 안 썼네. 아 자 알았어요. 지운 것만 지운 것만 골라냈어요. 자 그래서 오늘 쪽지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은 3호 연수하기겠죠. 네 너네 사모 연습 못할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야 포, 일, 월 뭐 이렇게 시간 있잖아 준비 잘 됐어